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화수목금토 저녁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동안 트위치 채널을 착하게 해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 게임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러오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심심합니다. 트위치에서 착하게를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소식입니다. 렛츠고! 두 미터널 고대의 신들 두 번째 디에시의 새로운 짤막한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3월 17일에 풀 예고편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예고편은 예고편을 예고하는 예고편입니다. 밤 10시 회식짜리 어버한테 전화가 오네? 여버 내가 12시에 전화해서 언제 들어갈지 알려줄게요. 이 예고를 위한 예고냐? 예고를 위한 예고 3월 17일에 풀 예고편을 공개하겠다는 예고 이번 DLC를 마지막으로 둠슬레이어 시리즈의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말한 3월 17일에 실제로 두번째이자 마지막 DLC가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전편 DLC인 Doom Eternal Ancient God Part 1은 지난 10월에 출시가 되어서 새로운 위치, 새로운 적, 새로운 임무 등으로 메인 게임의 뛰어난 경험을 넓혔습니다. 참고로 Doom Eternal은 PC, PS4, Xbox One 및 닌텐도 스위치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번째 DLC의 출시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People Can Fly가 적을 잡아 떨어지는 아이템 전리품을 모으는 3인칭 슈팅 게임인 Outriders가 Xbox Game Pass에 출시될 것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PC를 제외한 콘솔과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에 베타 테스트 버전이 출시가 되어서 저도 PS5로 데모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슈팅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완전 강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엑스박스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이 데모를 통해서 풀게임에 초반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이템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많은 플레이어들이 100시간 넘게 플레이를 하면서 레전데리 아이템을 모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미국 시간으로 만우절인 4월 1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Outriders는 에녹이라는 행성에 정착하기 위한 인간들에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 오랜 기간 냉동인간 상태로 잠에 들어있다가 깨어난 주인공이 특별한 힘을 사용해 특별한 힘을 가진 적들과 싸워 친구들과 지구를 되찾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플레이어는 4가지 클래스 중 한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에녹을 탐험하고 전리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Outriders는 대부분의 전리품 게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People Can Fly는 게임이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계획된 추가 업데이트가 없으며 출시될 때 모든 최종 게임 컨텐츠가 플레이어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Outriders는 스팀, 구글 스테디아,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 및 윈도우 PC에서 출시됩니다. 또한 이 게임은 완전한 크로스 플레이를 제공하므로 게임패스 사용자는 스팀이나 스테디아 PC에서 플레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엑스박스 게임패스에서는 콘솔과 클라우드에서만 즐기실 수 있습니다. PC버전 빼구요. 다음, 피레시스 게임즈는 문명, 시빌리제이션 6, 뉴 프론티어 패스에서 여섯번째이자 마지막 DLC 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DLC 프로투갈 팩에는 새로운 리드와 문명, 당연히 프로투갈 문명이죠. 또한 새로운 옵션, 게임 모드, 좀비 디펜스, 두가지의 새로운 세계 불가사인 토리드 빌렛 및 에너 미나이키와 새로운 습지, 지도 스크립트가 포함되었습니다. 좀비 디펜스 모드에서 전투에서 죽은 모든 유닛은 전쟁터에서 좀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 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좀비 아닌 것들을 쫓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공적으로 죽인 유닛은 좀비 그 자신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소유 또는 중립 영토에 건설된 새로운 함정 및 바리케이트 개선 상황을 통해 주변을 지나가는 좀비 유닛에 피해를 줍니다. 또한 도시 한도 내에서 좀비를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두개의 도시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좀비를 적 유닛의 목표로 지정하거나 도시 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비 방어, 스파이 작전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플레이어의 도시에서 작업한 타일에 좀비를 생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포르투갈 팩은 3월 25일에 출시되며, 뉴 프론티어 패스에 포함되어 있거나, 약 4파운드에 한국돈 6,300원 정도에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가 2022년 3월 말 이전에 새 버전의 스위치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구성 부품 공급업체, 소프트웨어 개시자 및 소비업체의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닌텐도는 이 새로운 콘솔의 도입이 스위치 콘솔 판매를 전년 대비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는 플레이어에게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하는 OLED 화면을 특징으로 한다는 주장 외에 세부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 뉴스는 최근에 들리는 닌텐도 스위치 프로 소문에 불과하지만, 스위치가 이제 4년 이상 된 상태에서, 향후 12개월 이내에 콘솔의 새 버전이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기사의 다른 내용은 닌텐도가 회귀년도 1년 동안 약 2억 5천만 개 이상을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주요 게임 시리즈 출시를 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연간 소프트웨어 판매량 2억 5천만 개에서 4천 5백만 개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목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게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닌텐도 디렉트를 떠올리면, 스플래툰 3, 젤다의 전설 스카이워드 소드 HD, 그리고 마리오 골프 슈퍼러시가 공개되었고, 포켓몬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 샤이닝 펄과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또한 공개되어, 닌텐도의 라인업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꽤나 건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업에 아직 자세한 소식이 없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가 포함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미국에서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크치크치크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